오늘은 출애국기 9장 말씀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강팍한 마음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강팍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왠지 고집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고집부려가지고요. 그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얻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땅에 어떤 보여지는 것을 말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이 강팍함 때문에 참 소중한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 참된 위로, 회복, 치료하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첫째는 악질, 특별히 앞에부터 보면 심한 악질의 재앙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독종, 독종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우박, 우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로의 마음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보여줬던 이 악질은 전년병을 말합니다. 전년병, 특별히 악질, 전년병을 일으켜서 그들이 의지했던 어떤 생축들, 뭡니까? 말이라든지 또 소라든지 또 낙이, 약대, 약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굉장히 의지했던 것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뭘까 될까요? 재산 아닙니까? 재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말이니, 낙이니, 뭐 이런 거, 양이니, 재산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재산, 물질, 돈 이런 것이 우상이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신다는 거예요. 그 쳐서 정말로 깨닫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은 강박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재앙이 독종인데, 독종은 여러분들의 욕기서를 보면은 악창이라는 말이 나오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이 악창보다 좀 더 심한 게 독종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악창은 전념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독종은 똑같이 막 종기가 나고 고름이 터지고 막 하는데 전념까지 돼버렸던 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술객들이 독종에 걸려가지고 왕과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념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독종이 무섭죠. 그런데 이 독종이 어디를 쳤냐 하면은 사람의 몸에, 짐승의 몸에 쳐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굉장히 내 몸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건강을 내리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난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아프다 보니까 진찰을 받아 보니까 당신은 얼마 못 살겠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몸이 건강을 내 거라고 자칭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내리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더욱더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강팍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나는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박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박만 내린 게 아니고 뇌성이 치고 또 거기에 불덩어리까지 막 떨어졌다고 그러죠. 또 33절, 34절 말씀을 보니까 빛까지 내렸다고 그래요. 이건 뭐 세상의 계곡이래, 즉 애굽이 만들어져서 생긴 이래로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고 하는 게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쳐버린 것입니다. 땅을 의지하는 사람 있죠. 부동산, 나라 의지하고 국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죠. 국가주의자들, 애국주의자들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하여금 가장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또 내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앞에 눈에 재물이라든지 공강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내리쳐서 나로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완전히 우박불 덩어리 비의 뇌성에 겁을 먹었는지 모세와 아론을 불러나놓고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정말로 너희들 보내줄 거라고 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내가 봤으니까 정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밖에 나가가지고 기도했더니 우박이 그쳤는지라 그치는 동시에 바로는 다시 강팍하여지니라 사람이 강팍한 것을 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여 나로하여금이 고집스러운 말, 강팍이라는 말이 고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까탈스럽게 고집불통 막 부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팍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서 막 내 잘못된 어떤 것을 가지고서 끝까지 고집 피우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라고 막 그러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이걸 놓으면 내가 너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너 10불 놓으면 나는 그 10만불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10불을 안 놓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좀 놔라 못 놔요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못 놔요 내가 10만불을 준비하고 있다 너 10불 놔라 야 이거 10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아직 철없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못 주시겠어요? 중세에 전쟁 중에 보면 프랑스의 샤르만유 황제가 있는데 그때 그 황제 샤르만유 황제 12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용사들 중에 로랑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로랑 장군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로랑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싸움 털어 나갔는데 전쟁 중에 그만 점점 기세가 떨어지더니 포위되고 공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랑 장군에게는 뿔라팔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장군이 뿔라팔을 가지고 있다가 확 불면 지원군이 저 멀리에서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막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뿔라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뿔라팔을 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지는 게 창피해가지고 체면 때문에 뿔라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점점점점 지더니 결국 거기에 있는 자기 병사들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자기도 나중에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생명이 참 소중한데 그 체면 때문에 결국은 그 고집 때문에 결국은 그 완강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병사들의 생명과 자기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같이 고집이나 강팍, 교만, 완강은 하래요 하지 말래요 혹시 아십니까?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고집이나 강팍이나 교만이나 완강한 것은 절대로 하지 말래요 성경에 다 들춰봐도 그래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만 보더라도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은 진노의 날에 진노만 더 쌓을 뿐이니라 이렇게 간에 우리가 고집불통으로 이렇게 사는 거 회개치 않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진노만 더 쌓아가지고 책망거리만 더 쌓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와 또 정말 위인들 많은 선한 위인들처럼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강팍한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회를 잃어버린 바로 무엇을 잃어버린 바로 기회를 잃어버린 바로 소유에 집착한 바로 무엇에 집착한 바로 소유에 집착한 바로 집착한 바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내용 뭐 간단한 내용을 드리면 여러분의 기회 혹은 또 소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 중요한 날이 없었는데 오늘 또 진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회를 잃어버린 바로입니다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두드려 맞으면 아파서라도 정신 차림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로왕한테 일곱 번이나 매를 대셨어요 몇 번? 일곱 번 왜? 피 재앙 깨구리 재앙 이재양 파리 재앙 오늘 악질 독종 마지막 우박 일곱 대를 때리는 거예요 한 대 때려도 아프잖아요 사실 그런데 일곱 대를 지금 맞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세 가지 더 메뚜기 재앙 혹시 아세요? 흑암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 열 대를 맞아도 엎드려지지 않아요 장자의 재앙을 받고서도 포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끝까지 나와가지고 어디서 멈추게 됐냐면 홍해 바다에서 군대들하고 다 수장돼 버리니까 그제서야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강박하면요 멈추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런 오다를 합니다 너 아말렉 전투에 나가면 거기에 있는 아말렉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멸절시켜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 나가 승리하게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왕을 살리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좋은 소유물들 또 건강한 양들이나 짐승들은 살려서 갖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아니 사울 왕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사울 왕이 거짓말로 나 이거 갖고 온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네가 지금 얘기한 그 제사보다도 낫고 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디디의 말씀이 중요해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 왕고한 너의 마음은 사신우상 즉 요란스러운 귀신을 사신이라고 하거든요 요란한 귀신 우상을 놔놓고 거기에서 절하는 것과 같은 거다 왕고한 거 교만한 거 강박한 거 이렇게 종리를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왕이 하나님 말씀 버렸죠 하나님께서 또한 왕을 버렸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총종하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 참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보세요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거절해 나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울과 같지 않은 다위돈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우리 학년이 보통 어릴 적에는 뭐 같은 학년도 요즘은 몇 반 안 돼요 두 반 세 반 뭐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1학년 뭐 예를 들면 1반 2반 3반 4반 1학년도 한 7반 8반까지도 어떨 땐 9반까지도 있기도 해요 굉장히 애들이 복잡복잡복잡한데 요새는 애들을 안 노니까 여러분들도 애들을 좀 많이 노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선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태혜 우리 아기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년 쪽에 볼 때 이제 공부를 경쟁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제일 못했어요 우리 반이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하니까는 내 같은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성적이 딴 반에 비해서 엄청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안되겠다 선생님이요 애들 다 교실에서 줄 따라비로 세어라 가지고 짝대기 어디서 가져온 건지 긴 거 가져와 가지고요 손바닥 내면을 하면서 열대식을 때리는데요 와 내 앞에 한 놈이 맞고는 지금 맞고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일부러 안 아프다 그러면서 키덕키덕 하면서 지나가다가 선생님한테 들킨 거야 너 이리 와봐 열대 맞고 가야 되는 놈을 다시 부른 거야 이 놈 더 맞아라 하면 스무대를 더 때려버려야 돼요 엎드려빠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것을 격렬하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그것을 쉽게 넘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주실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사람은 성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래 넘어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멸망시키거나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저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노님도 권사님도 안수입사님도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 좋다 그러면서도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죄 짓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그냥 지옥 형별 갖다 때려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누구라도 회개할 귀해를 주시더라 믿으십니까 귀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니누에 알지요 이방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누에를 멸망시키기 전에 귀해를 주셨어요 어떤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요나가 가기 싫었는데 가가지고 3일길을 돌아라 그랬는데 며칠길만 돌은 줄 아세요? 가기 싫어가 간 거는 3개 중에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억지로 가가지고는 사명이라고는 3분의 1 사명만 했습니다 하루길만 이렇게 돌다가 회개하라 40일 있으면 무너진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길만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도 거기에 있는 니누에 사람 짐승에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른 사람이요 니누에는 그다시 강박하기로는 진짜 하늘을 쏙궂혀 올라갈 만큼 강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그 강박한 니누에 이방민족도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자라 합한 자라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승승장구할 때 죄 짓네요 잘될 때 보통 사람들이 죄 짓니다 한순간 교만해져서 아이고 저기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저기 있어가지고 홀딱 벗고 목욕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불러들여라 강간해 버렸네 이거 들키카 싶어가자 그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 선봉으로 내밀어가지고 살해 음모를 저질러가지고 죽여버렸네 누가?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의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죄를 누구라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침상이 젖도록 울며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팍한 마음 그대로 가진 사람은 절대로 회개의 기회가 와도 회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절대로 이거는요 없습니다 주여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은 성경 어디를 들받아 봐도 한 사람도 없고 이 땅 가운데 앞으로의 미대에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그런 교회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이 해야지요 지금 내일 말고 어제 했는 거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질 때에 깨닫게 하옵소서 히브리스 12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굽니까? 에서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제서야 가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제서야 하나님 하나님 울면서 눈물을 뿌린다 해도 그제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에 지금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에 집착했던 바로였습니다 1976년도에 심리학자였던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프롬이 유명하죠 그 사람이 발표했던 논문 중에서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인생의 삶의 어떤 방향을 바로 설정해주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만약에 들으셨겠죠 들으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존재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사무엘 하 13장 말씀해 보면 암논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있어요 그래서 놈인가 봐요 암논 나쁜 놈이에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던 다마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가 꾀를 써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꾀를 써가지고 자기가 상사병인 것처럼 이렇게 들러 누워서 그 다마를 자기 안방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싫다하는 그 사촌 여동생을 강간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그 후에 이제 암논이 강간하고 나서의 태도를 보니까 참 희한해요 강간할 때는 좋은데 가난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게 이 성경의 표현대로 연애하던 그 연애보다도 미워하는 그 감정이 연애하는 그 감정보다도 더하여서 미워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완전히 좋아서 미칠 지경으로 좋아했던 그 감정 그보다도 더한 미움이 그에게 발동이 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쟁취하고 저건 내꺼야 하면서 가지려고 만나면 참 사랑은 오지 않아요 다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쫓아내는 이 악이 아까 전에 행한 그 악보다도 지금 나를 쫓아내 버렸거든요 완전히 강간하고는 막 사람들 여자가 완전히 이렇게 됐는데 쫓아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것이 네가 강간인 것보다 더 악한 짓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암논이 성경을 보면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가진 것을 탈취하면 그 존재 자체마저도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참 그런데 투 비 존재한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상대방의 조건과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한 지 지금 올해가 18년째입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당신은 내 거야 그래 여보 나는 당신 거야 당신도 내 거야 막 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 거라고 살아오면서 살다 보니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많아 그러니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작고 큰 전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서로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거의 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나는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많이 줄었지만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름 없는 등불과 같은 삶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몸이 건조하고 허무한 느낌 각자 자기의 삶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몸이 건조해요 허무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깨졌습니다 하나님을요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소유적인 삶을 살았어요 당신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꼭 해주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막 퍼부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저 나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이거를요 내가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아나가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이런 믿음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런 믿음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달라 보였어요 아내가 나한테 무언가를 막 해주지 않아도 그냥 아내가 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저의 아내가 왜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설교 듣는지 함께 있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서 내게 뭔가 해주지 않아도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도 나온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마음 이걸 딱 가지니까요 성도들을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무엇을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고 그냥 함께 예배해주고 함께 계셔주는 것으로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당신 못생겨도 병들어도 돈 못 벌어도 있는 것만 해도 얼마 감사한데 이것이 투 해부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투 비 있는 것으로서 감사한 거예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사드락 메사 가벤 누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바론을 오늘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옛날부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야곱을 통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예고에 와서 얼마나 요셉 총리를 통해서 나라가 죽을 나라가 다시 살림을 받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것이냐 소유에 집착해서 있다 보니까 절대로 풀어줄 수가 없어요 풀어주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결론을 짓겠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요 소유만 있지 존재의 감사는 사라집니다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기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납시다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같은 마음 부서지기를 기도합시다 겸손하게 순종합시다 반드시 하늘의 평강이 물밀듯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물밀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택한 자녀로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잔재하는 바로와 같은 강팍함이 있다면 부서뜨려 주시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움켜잡은 모든 것 주님께 이양해드리고 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 믿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날 위해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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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